경기도지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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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선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도지사선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적용됐던 소위 조작방법은 거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다 사용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프로그램에다가 조작감만 다르게 해가지고 돌린 겁니다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면 그냥 그거가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를 여러분 그냥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원혜씨가 이겼습니다 김원혜씨가 이겼습니다 김원혜씨가 이겼습니다 몇 표차로 이겼냐 약 10만 표차이로 이겼습니다 약 10만 표차이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찬찬히 설명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김원혜가 10만 표 차이로 승리했을 겁니다 그것은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더라도 단일화를 합쳤으면 15만 표 정도로 이겼겠죠 단일화와 관계없이 김원혜 후보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사전투표가 조작에 있었기 때문에 김원혜가 진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죠 조폭도 이렇게는 일을 안 할 겁니다 여기 여러분 김원혜씨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꼴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뜨거운 성은 잊지 않겠습니다 김원혜 아니 네가 이긴 거단 말이야 네가 네가 이겼는데 왜 이렇게 몹니까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저를 보는 거고 다음번에는 선관위 여러분 저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그냥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뭐 이런 항복 선언 정도로 보는 거죠 민경욱 전 의원이 권리 위에 잠자는 일을 누가 도울 수 있겠는가 자기가 부족해서 졌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뜨거운 성은 잊지 않겠습니다 김원혜 다음번 선관위는 저를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이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어협심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한 시민이 김원혜 씨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이시우 님입니다 쓴소리를 자주 하시는 분이죠 다음번에는 꼭 시켜준다는 언질이라도 받으셨습니까 무슨 낙선 사례를 선거운동하듯이 하는 겁니까 다음번에 꼭 시켜준다는 언질이라도 받으신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틀어놓는 겁니다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도 사실과 진실을 가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아무도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가 다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온전한 나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뭡니까 그냥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불의가 맹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되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눈을 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 이 소위 경기도지사 선거가 김원회가 이겼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성정이 뻥튀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익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랑 다 이익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죠 2022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의 차이값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격차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십만 수백만 정도의 경기도민들이 한 500만 정도 투표를 했기 때문에 200만 200만 정도로 나누게 되면은 그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이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관심있게 반성한다는 이 표 딱 보는 순간 뭡니까 아 이 친구들이 조작질을 했구나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는 모두 42개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권성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평군 가평구까지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 뭐죠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영 후보가 사전 투표에 승리를 했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사전 투표 득표율이 큽니다 이런 값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42개의 기초자치단체당 전부에서 김은혜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 패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사전 투표 득표율이 적은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은 왜냐 차익값 이꼴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당일 투표 득표율을 정상으로 관주하게 되면 사전 투표를 앞에 것을 조작을 한 겁니다 앞에 것을 조작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집어두니까 앞이 푹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것이고 김은혜 후보는 쑥 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푹 꺼지니까 뭐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게 정상이라고 보면은 그 사람이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의 관내 사전 투표 승률은 2분의 1의 42승 불가능한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42군데 모두에서 승리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주당만 빼내가 봤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가평군 4.1 양평군 4.9 플러스 연천군 플러스 4.7 이렇게 큰 수치가 모든 지역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단박이 뭡니까 부정선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역대 선거하고 여러분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심스러운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오른쪽에 좀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플러스 값도 크고 마이너스 값도 큽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좀 작게 조작을 했습니다 2022년도 5.15 지방선거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 하니까 조심스러운 조작을 했다 그러나 조작은 조작이다 이렇게 모두 민주당은 플러스 값이 나오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두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눈치를 보는 조작을 한 겁니다 조심스러운 조작을 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끝 끝